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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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붙이면 돼 나랑 붙이면 돼 나랑 붙이면 돼 나랑 붙이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다음 동안 넘어지는 걸 한 번만 더 할게 그냥 한 두세 걸음 가다가 자꾸 굴르는 거... 액션! 자 반대쪽으로 민준이가 가자 민준이가 그다음 여자. 의형이 보다. 의형이 보다 나의 몸을 감상할 수 있는 남자. 의형이 보다. 명료.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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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액션! 아, 여기 뭐 먹으면 안 사는거 같긴 한데 나 저런게 안 사는거 같긴 한데 야, 필수화 좀 하라고 아무것도 안 사는거 같긴 한데 여기 직원들은 맴도 안 사는거 같긴 한데 너무 너무 추운거야? 근데 이거 먹으면 안 사는거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안 사는거 같긴 한데 시댕이가 초반자로도 뭐 이런거 없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터뜨려있어 여기 진분들은 이거 안 나와서 찍어놔가요? 이거 다 못 찍어놔요? 아휴 근데 너 거꾸로 안 봐? 난 그냥 안 봐서 버렸는데 수령과 수령 화자적인 메이커 같은 거 알았는데 천성이 하나 둘 쭈 천성이 천성이 내가 경고했지 나 믿지 말라고 염력이었어 내가 그랬어 당신이 그렇게 바보같이 믿고 있는 남자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보자고 했어 말 안 해줘도 돼 그렇게 무서운 노력으로 해야 하는 비밀이라면 나 안 하고 싶지 않아 12년 전에 네 잡아드리는 거 없죠 네 봐봐 지금 한 번 더 봐요? 네 어... 어... . . . . 아 진짜 아니다 동민준 씨라도 좀 잠깐만 동민준 씨 많이 아프네 미안해 미안해 봐봐 자 액션 다시 동민준 씨 많이 아프네 하고 돌아와 우리 동민준 씨 네? 우리 동민준 씨 많이 아프네 하고 돌아와 네 네 자 슛 키워 동민준 씨 아주 나이 아프네 상관없다며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동민준 씨 아 제 컷 오케이 아 야 확인해 봐 진짜 안 다쳤어? 거짓말 이거봐 위험하다니깐 나 복 자 그 정도 못 챙겨더니 자른거在 다한거 Or 나 너무 크고 갈래? 나 너무 크고 갈래? 더 떨어질 거 없으니까 찍자 오케이 셋 액션 내가 확인 나는 기대했다 아직도 성공 가 작은 사람한테 극 네가 그냥 총성이기만 하다네 도민주 씨! 도민주 씨! 가지 마! 도민주 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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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한 번 다시 갈게요. 네. 좋았어요. 득점이 좋았는데. 잠깐만 저 수정하나 갈게요. 고생을 해줘. 도민철 씨! 가지마! 그대로!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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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? 다잉기어, 탱구국 탱구국 탱구국, 탱구국. 네. 탱구국 탱구국! 탱구국 탱구국 orth계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민주 어딜 갔다와 놀랬잖아 어디 가버린 드라이기 가버릴 것 같단 말이야 가버릴 것 같단 말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민준아 첫대사 좀 해보자 오디오 물구맄 큐 컷! 오래된 거래요. 끝! 누구야? 혹시 저번에 고문에서 만난 거린 여자예요? 고문에 가면서 혜택을 보내셨어요? 아니야. 그럼 다른 여자예요? 아니라고. 나 대본연습해야 되는데 다시 연습해보자. 상대? 나 대본연습해야 되는데 왜? 형이, 딸이 꽂아주는 거 한번 다시 가볼게요. 아니라고. 나 대본연습해야 되는데 동현이 저 다른 거 해줄래? 오케이. 자, 이제 입는 거예요. 나 연기 뭐 이런 거 못해. 누가 연기야 왜? 방금 연수 청소만 해달라니까. 예전 매니저 볼 때 다 해주셨어. 뭐? 71시? 응. 다이어트? 다이어트? 하지마.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. 난 네가 한 1g이라도 없어지는 거 싫어. 나에게 넌 그 자체로 완전체야.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엔 네가 제일 이뻐. 나의 어린애들 시끄럽고 귀찮기만 한지 다 필요 없다. 아이, 대장아 왜 이래? 몰랐네. 다음 주에. 니가 어떻게 된 거야? 그래서 그만하자. 왜? 아, 어디 가? 같이 가. 컷. 오케이. 액션. 하나, 둘. 형. 민준이 형. 이게 어떻게 됐을까? 가! 액션! 어! 형! 이준희야! 아래쪽을 좀만 더 살려주세요 진짜? 하하하 하나, 둘, 큐! 이 손 나왔어 까비! 하나, 둘, 큐! 손 나올까봐 파이팅 하나, 둘,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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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해? 왜 이렇게 해? 헉! 뭐야, 도민준! 하루종일 연락도 안 되더니 이거... 이거... 어... 가! 오케이! 너 도민준 씨한테 무슨 뜻했어? 너 혹시 도민준 씨한테 침뱉하니? 아, 그럼... 술 마셨어? 하... 수사라졌어... 어... 비켜! 우리 민준이한테 침뱉하지 않아 뭐? 넌 믿지마 아무 말도 안 해줄거야 형 민준이 형 응 가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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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비켜! 우리 민준이 형 그럼 지금 가득 안 쉬어 뭐? 저는 웃지마 아무래도 안 할거야 형 민준이 형 컷 거기부터 형 응지야 너 그 대답하는 거 봐 어디야? 형 민준이 형 응 흠 자 하하하하 어 괜찮아 어? 근데 왜 어떻게 본거야? 사람들 붙잡아보자 응 아 이거 이거 잠깐 하지마 하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기하고 있어 잠깐만요 아 이거 하이 켜 하하하하 뭐야 저 사람 왜 저래? 뭐야 저 사람 다친거 아니야? 하하하하 괜찮아 어떻게 본거야? 사라 사람들이 다 쳐다볼게 아.. 생각 Bruce 야 젠장 젠장 어색하게 그치? 외국어 나중에 따스깃지? 아 저쪽? 파이 고! 괜찮아요? 그런데 방금 어떻게 왔어요? 다른 데다 차려주세요 네 그런데 방금 일상 컷 됐나요? 네 오케이 기아이 환장입니다 커퍼 화장 준비해주시고 데스틱 뱀이지 준비해주세요 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에이? 젠장? 젠장? 젠장 아니 저기 이러시면 안됩니다 에이? 왜?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네 기아이 환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죄송한데 됐으면 잘못한다 커퍼 화장 준비해주시고 데스틱 뱀지 준비해주세요 하나 둘 켜 켜 디아이 환장입니다 커퍼 화장 준비해주시고 게스틱 뱀지 준비해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안 계셔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럴 시간 없다고 생각하 저기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저기요 당신이 뭐야 저기요 당신 뭐야 의학 아 아 뭐해 형, 동생까지 시골해. 동생이 시골해. 가! 서울동교나 시골 같은데 아파트 말고 주택. 마당에 있는 집. 우리 이모가 평택사시거든, 마당에 있는 집에. 근데 선물들이 되게 많대. 아무래도 아파트거든 그러겠지? 그럼 강아지도 몇 마리 키울까? 왜? 아니, 나도 마당에 있는 집이 좋아서. 강아지 좀. 근데 동현준씨, 우리 아기는 몇 마리 낳았지? 어? 아니. 우리를 천천히 계획을 세워봐야지. 몇 명이 좋아? 어? 몇 명? 일곱. 태형, 미안해. 한 명만 다시 하려. 한 명 탔다나? 뭐 튀었어, 튀었어, 너. 아무리 안 탔쳤다. 아, 응. 서울 근근의 시골 같은데 아파트보다는 주택. 마당에 있는 집. 우리 이모가 평택사시거든, 정원에 있는 집. 근데 손이 엄청 많이 간대. 아무래도 아파트보단 그러겠지. 우리 강아지도 몇 마리 키울까? 왜? 왜? 아니. 나도 마당에 있는 집이 좋아서. 강아지도 좋고. 그치? 근데 동현준씨, 나한테 뭐 할머니 같은 거 없어? 응? 아니, 좀. 하시구나. 주택. 네? 주택이 좋을 것 같아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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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레디. 졸리? 하나, 둘, 큐. 서울 근근이나 시골. 아니죠? 시골 같은데. 응. 아무래도. 아무래도? 어? 민준이 아무래도 그랬어. 하하하하. 큐. 하하하. 뭐한 거야? 응? 하하하. 우리 이모가 평택사시거든. 정원이 진짜. 그치. 내 손이 엄청 많이 가는데. 아무래도 아빠한테 보단 그렇게 되지. 한 번도 진심을. 표현한 적이 없잖아. 하아. 자기 마음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잖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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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잖아. 하하하하. 두. 네. 네. 저. 아니. 이런 얘기하기엔 좀 치사하긴 한데. 도민준 씨는 한 번도 자기 마음을. 뭐. 뭐, 좋아 한달지, 아니면 사랑 한달지 하이, 타오라! 액션! 나는 만큼 모습이 섹시하다 하루 종일 사진 막 찍냐? 아줌마, 난리 난리 났다니까 그냥 혼자 딱 갔다 올게 뭐, 키스심, 백하울심 이런 거 있어서 나 못 의미한 거 아니고? 미안해, 미안해, 진짜 미안해, 진짜 미안해 에이, 참, 왜 모습을 그려, 데려다 준다니까 지금 도민주 씨 촬영한다고 나타나봐, 아줌마 난리 나 나 그냥 혼자 딱 갔다 올게 뭐, 키스심, 백하울심 이런 거 있어서 나 못 의미한 거 아니고? 아니거든 그런데 있으면 대역을 쓰자고 하란 말이야 송이야! 어, 휘경안! 컷! 네, 됐어요 네, 네, 오케이야 잘해 주세요 네, 할게요 송이야 어, 휘경안 아휴, 우리 송이 우리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도민준 따라갔다가 고생 엄청 했나보네 무슨 얘기야 어 송이 사... 아휴, 씨 유수생, 아휴, 우리 송이 아휴, 우리 송이 아니,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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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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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 잘 됐다 오야, 잘 됐다 오야, 잘 됐다 예, 예 롤 롤 하나, 둘, 켜 잠시만요. 그리고 핸드폰 잃어버렸지? 뭐야 잘 됐다고 너 바로 갈게요. 하나 둘 형! 이거 뭐야. 자 그리고 너 핸드폰 잃어버렸지? 응. 뭐야 나 안 그래도 나도 살려고 했어. 번호 바꿨어. 뒷자리는 내 거랑 같다. 잘했다. 나 안 그래도 매번을 자고 까먹는데 이번엔 또 외우잖아. 나 자칫 알아. 나 안 그래도 매번에 사람 살려고 했는데. 번호 바꿨어. 뒷자리는 내 거랑 같다. 잘했다. 나 안 그래도 내 번호 자꾸 까먹는데 내가 너 네 번호 외우잖아. 아 나 지금도 꼬인 것 같다. 잠깐만. 왜 봤지? 아니 전혀. 내가 너 인정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. 지금은 소희가 널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. 그냥 쫌 말도 안으로 들어갈게요. 쫌 말도 안으로 들어갈게요. 쫌 말도 안으로 들어갈게요. 어. 안으로 들어갈수록 예뻐져 그림이. 예. 내가 가진 가장 그림자 할 필요는. 시간을 너무 좋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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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변신자 생각하는 건가 훨씬 페려하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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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후 2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컷! 오케이 오케이요 예뻐요! 예뻐요 오 켜 서울하늘 반짝이는 다름이 컷! 오케이 돌아보는 얼굴보다 고맙습니다 야 저 형이 말도 안 돼 형이 집에 가야 돼 아이고 불린? 대신 에어 에어 아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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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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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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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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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